오늘은 LA갈비를 사왔어요 코스코에 매번 있는 고기가 아니라서 눈에 보이면 저는 꼭 사와요 LA갈비구이를 해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갈비구이는 뼈를 손질한 비프 숄틀립으로 해 먹고 이걸로는 주로 갈비탕이랑 찜을 해서 먹어요 얇게 썰어져 있어서 통갈비에 비해서 요리시간이 3분의 1로 확 줄어서 아주 좋아요 소금과 소금을 넣어 Touche 소금을 넣어볼거예요 소금을 넣어 줍니다 소금을 넣어서 하루에 넣어 줍니다 고기는 따뜻한 물로 씻어주세요 뼈에 불순물이 있으니까 뼈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건 오늘 갈비탕 끓여 먹을게요 뼈에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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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산뜨리도 잘 어울려 채소를 주문하면 다진마늘 먹네시아 새우 간장 양념을 넣어서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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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맛이 깔끔하네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광화문에서 갈비탕 먹었던 것 같아 맛이 깔끔하다 버섯 오징어 오징어 불닭튀김 처음보관 반죽 어이키 오징어 음~~ 부드럽고 맛있다 라인은 경매에 넣어줄게요 사과에 찍어 줍니다 설탕 설탕 지내줄 물 물 rent 슬픔 음 매콤한 게 맛있겠다 어우 고기가 야들야들한 게 맛있네 음 역시 멸가게 찜다 그래요